저희는 뭐죠? 남매고요. 저는 이제 딱 가자마자 하고 싶은 곡이 있어서 모든 게 짐이 나요. 침대 위에서 딱 죽기 직전인 저의 모습이 딱 생각이 났어요. 이런 건 한 번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. 이제 스카이다이버 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구름 위죠. 거기서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곳이 비행기 활주로랑 댄서 200명이 있는 다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. 암전이 돼요. 야외지만 암전이 돼요. 야외지만 암전이 돼요. 저를 멈춰주세요. 멈춰요. 이게 무슨 일이야. 잠시만. 이거 테이크 원 안 될 것 같은데. 실제 무대 때 그 순간 어떤 이 많은 인연에서 범죄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린 해낼 겁니다라고 못 하겠어, 솔직히. 솔직히 못 하겠어요. 테이크 원. 네. 테이크 원. 아, 어떡해. 이륙했습니다. 저희 이따가 테이크 원 시간대에 맞춰서 상공에 아마 도달하실 거예요. 자, 전체 스탠바이 해주세요. 여기가, 여기 줄이 이찬혁 팀이죠? 네. 이찬혁 파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? 마이크 원 있어, 마이크 원 있어. 하나, 둘, 셋. 이찬혁. 이수현 팀은 한 번 더, 한 번 더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하나, 둘, 셋. 감사해요. 100번은 말한 것 같지만, 진짜 너무 감사하고 한 방에 우리 진짜 끝내버립시다.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우리가 뭐라고 이런 거 이렇게 다 모여주셔가지고 6, 5, 4, 3, 2, 음악 스타트